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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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지진이 형? 굉장히 숨이 가빠요 아 그래요? 약간 이거 끝나고 숨 가빠하면 진짜 큰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이거 문을 딱 두드렸는데 갑자기 화염이 튀어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 문을 두드려서 마음에 있는 그 파란 불꽃이 팍하고 올라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무대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네네 네 저희가 무엇보다 유니버스의 첫 연합 콘서트 유니콘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우 유니콘 유니콘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가 또 직접 만나서 함께 호흡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러브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싶습니다 아 좋아요 네 또 아로아분들 이외에도 지금 전세계 수많은 K-POP 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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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네임 이스 엠쟁 헬로우 근데 노래를 시작할 때 네 음원 소리 들었어요 아 들었습니다 아 힘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3,4 워우 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한 해만큼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라도 유니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좀 뭔가 좋고 아쉬움도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올려주시는 메시지나 사진 그리고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내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많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유니버스에서 자주 만나도록 합시다 알았죠? 우리 아로아분들도 계시고 다른 팬분들도 계시니까 아스트로플래닛에 오시면 재밌는게 되어왔습니다 뭐가 있죠 라키씨? 라키씨가 특히 좋아하는게 있다면? 저는 옷 입히는거요 뭔가 의상을 캐릭터 입히는거 그게 진짜 멋있고 재밌었어요 그 외에도 핫한 이슈로 토론하는 라디오 또 화지 진학도 재미보장이고 유니버스 오리지널 컨텐츠 삽댄스도 엄청납니다 유니버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즐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쉽네요 굉장히 아쉽죠? 아쉬우니까 우리 근황토크 좀 하는거 어때요? 아 그래요? 저희 여기서 좀만 더 놀다가요 아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염색을 한 사진들이 풀렸습니다 아 그렇네 그렇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앨범을 말이죠 근황 얘기하자면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봐주세요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저탄고지를 시작했습니다 오오 그건 뭔가요? 사실 내일부터 할건데요 네네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컴백 때까지 한 5kg 정도 감량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탄소암을 고지방 해가지고 작심삼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진지정 다이어트를 화이팅 함으로써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해야되니까 네 마지막 무대 소개해주실 분 네 마지막 무대는 네 은우가 할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근황 혼자만 하고 끝날거에요? 아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단체로 오늘도 드라마 스케줄 끝났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쨌든 염색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앨범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근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저도 과연 염색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물음표로 담겨 두겠습니다 아 애픈 머리도 이쁠거에요 그리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팬분들을 위해 하트라도 오 좋아요 준명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쵸? 저희 아까 다 준비했잖아요 우리 준비한거 있잖아 가져와야 돼요? 아 가져와야 돼 제가 챙겨왔어요 제가 챙겨왔으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드려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예 해피 발렌타인 예 해피 발렌타인 해피 발렌타인 하트 아 진짜 우리 하고싶은거 다한다 여기서 진짜 아 죄송해요 자 이제 이어가 봅시다 한번 오케이 이제 마지막 네 아무튼 저희가 이토록 보고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저희 아루아의 이름을 부를 때죠 아 마지막 곡은 우리 아루아들의 그리운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준비했습니다 아 아 또 하루라도 빨리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이 활발해졌으면 네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에이 자 그럼 지금까지 워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츠고 잘 들어요 아루아 내 이름 넷 J 저는 항상 지키는 계절 한가운데 따사리사리 담아 죽는 중 나를 감싸 꿈을 쓰인 만큼은 위손에 길 들여줘 난 마음을 꾸미는 말 꺼버린 손가락 열개로 보잖아 저만의 놈을 놀이터 찾아보니 멀리 떠나 길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난 괜찮아 난 널 닮은 바람 그리고 난 이 밤 꿈꾸는 하늘 여기 둘이서 달이 들떡게 지나고 속삭이고 바보 끊지마 널 알고 먼 길을 돌아 그 밤 그대에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르네 고마워 니가 내 이름을 부르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네 난 피어나 난 피어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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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Let's go Oh Baby I can't miss ya 손자로 표현이 안되는 너의 매력 순간의 향기에 잠시 취한 걸까 네 옆에 날아온 You're my butterfly 나의 끝내 목소리 like wild 웃음 고집히게 해 you know why 너를 생각하며 뽑은 해 전라 구름구름 온 세상이 푸른 느낌이야 너 웃음에 눈물 따르르 나는 나는 나 할 말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너는 뭔가 왜 달라 오오오 눈부시가 살보다 더 빛나는 You're my one and only one 눈깔 너무 함돌하고 싶어 계절이 바뀌어도 난 내 옆에 있어 다 널 닮은 별, 바람, 구름, 그리고 나 이 밤 꿈 꾸는 하늘 여기도 있어 달이 질 때까지 넌 속살꽃 무덤 끓이지만 멀 보고 길을 돌아 꿈 끝에서 네가 내 이름을 부릴대 N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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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난 피어나 oh 난 피어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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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내 눈이 이름을 누릴게 안녕